1. 색의 원리 포인트 7번 색의 원리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부분에서는 색의 정의와 또 물체의 색이란 무엇인지 또한 스펙트럼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이 부분은 출제 빈도는 중에 해당이 됩니다. 첫 번째 색의 정의입니다. 색이라는 것은 눈의 막막이 빛의 자극을 받아서 생기는 물리적인 지각 현상을 말합니다. 이와 달리 색채는 색이 눈을 통해서 지각될 때 심리적인 현상이 더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즉 경험의 효과를 의미하는 부분이 더해진 것입니다. 색채는 두 가지로 나뉘게 되는데요. 색채를 느끼게 되는 경우, 유색광각의 색을 느끼는 경우를 유체색이라고 하고요. 색채를 느낄 수 없는 경우를 무채색이라고 합니다. 빛은 파장과 주파수에 따라서 눈에 보이는 가시광선과 눈에 보이지 않는 비가시광선으로 나뉩니다. 또한 각 빛마다 특유의 성질이 있습니다. 가시광선은 눈에 보이는 범위인 380nm부터 780nm 사이에 속하는 빛을 말하는데요. 이 빛은 무지갯빛으로 나타납니다. 이것은 백색광이 프리즘을 통과할 때 나타나는 색띠로서 스펙트럼이라고도 합니다. 적에서는 빨강색 범위 780nm 이상의 긴 파장을 말하는데요. 이 780nm 이상의 긴 파장에는 라디오 전파도 속하고 있습니다. 자외선은 380nm 이하의 짧은 파장을 말합니다. 이 짧은 파장에는 X선이 속하고 있습니다. 또한 빛의 굴절에 의해서 나눠진 현상을 빛의 분산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시디롬의 뒷면에 나타나는 무지갯빛은 빛의 분산에 의한 것입니다. 빛과 관련해서 스펙트럼이라는 용어가 있는데요. 이 스펙트럼은 1666년에 아이정 뉴턴이 프리즘을 이용해서 빛의 분산을 관찰하면서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뉴턴은 빛의 굴절을 이용해서 백색광을 연속된 색으로 분류한 데 성공했는데요. 거기서 나온 것이 바로 스펙트럼입니다. 뉴턴은 색체를 과학적으로 정리해서 이 스펙트럼을 7가지 색으로 분류하였습니다. 물체의 색과 색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체의 색이라는 것은 마치 그 물체가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색을 말하는데요. 이것은 빛이 물체에 닿게 될 때 어떤 색상의 파장을 반사하는가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만일 어떤 물체가 빨간색 파장을 가장 많이 반사하게 되면 빨간색 물체로 보이게 됩니다. 물체의 색의 종류에는 표면색, 투과색, 광원색, 거울, 금속, 공간색 등이 있습니다. 먼저 표면색은 불투명한 물체가 빛을 반사시킬 때 나타나는 물체의 색을 의미합니다. 물체는 자신과 다른 색은 흡수하게 되고 같은 색은 반사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면 녹색의 물체는 녹색만 반사합니다. 그렇게 나타나는 색이 바로 표면의 색입니다. 투과색은 투명한 물체가 투과시킨 빛의 색을 말합니다. 유리나 셀로판지 등에서 투명한 물체를 통해서 투과된 빛에 의한 색상입니다. 녹색 유리는 녹색 빛만 투과하기 때문에 녹색 유리를 통해서 흰 종이를 보면 녹색으로 보이게 됩니다. 또한 빨간색 물체를 녹색 유리를 대고 보게 되면 녹색 유리가 빨간색 파장을 투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빨간색 물체가 마치 검은색처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것이 투과색의 특징입니다. 광원색은 광원, 즉 빛의 근원으로부터 나오는 색으로써 빛을 눈으로 볼 때 느껴지는 빛 자체의 색을 말합니다. 이 광원의 색은 광원을 이루는 색파장의 비율에 따라서 다르게 나타납니다. 이 밖에도 거울색이 있는데요. 거울색은 완전히 빛을 반사하는 물체의 표면에 나타나는 색으로써 경영색이라고도 합니다. 금속색은 강한 반사로 나타나는 색으로써 금, 은과 같은 금속 물체의 표면에 나타나는 색입니다. 또한 유리잔의 물과 물이나 포도주와 같이 일정한 공간에서 느껴지는 색도 있는데요. 이것을 공간색이라고 합니다. 색을 지각하기 위해서는 광원인 빛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물체, 그리고 시각, 그리고 색을 보기 위한 노출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색채 지각의 3요소를 빛, 물체, 시각이라고 합니다. 색 지각설이 있는데요. 그것은 색을 어떻게 지각할 수 있을까와 관련된 이론입니다. 먼저 3원색설은 영과 헬로물츠에 의한 가설입니다. 영과 헬로물츠는 색상세포와 시신경 섬유가 빨강, 초록, 파랑을 기본으로 해서 색을 지각한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은 뒤에서 설명드릴 RGB 혼합가설과 일치하는 내용입니다. 반대색설이 있습니다. 반대색설은 헬링의 가설인데요. 빨강, 초록, 노랑, 파랑 각각 보색을 이루는 4개의 색깔이 색을 지각하게 해준다는 가설입니다. 이것은 동시대비와 보색 잔상의 토대가 되는 이론입니다. 색의 지각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항상성입니다. 항색성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색이 빛의 강도나 조건이 변해도 본래색을 유지하려는 특성을 말합니다. 연색성이란 조명이 물체색에 영향을 주어서 물체색이 다르게 인식되는 것을 말합니다. 색수능은 색을 오래 볼 때 나타나게 되는데요. 색의 수능이 되어서 다른 환경에서 색의 지각이 약해지는 것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선글라스를 쓰고 있는 동안 선글라스의 색상이 느껴지지 않는 것을 의미합니다. 명암수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 또는 반대 상황에서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점차 보이게 되는 현상을 말합니다. 이러한 현상이 일어나게 되는 이유는 색을 감각하는, 색을 지각하는 원추세포와 간상세포가 빛에 대한 적응시간이 걸리기 때문입니다. 먼저 명수능은 어두운 곳에서 밝은 곳, 즉 암소시에서 명소시로 가는 때에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이때는 명암과 형태, 색상까지 식별하게 됩니다. 반대로 암수능이 있습니다. 이것은 밝은 곳에서 어두운 곳으로 가는 경우 처음에는 잘 보이지 않다가 점차 보이게 되는 현상인데요. 이때는 명암과 형태만 식별하게 됩니다. 조건등색이 있습니다. 이것은 두 가지 다른 색이 특정 광원에서 하나의 색으로 보이는 것을 의미합니다. 메타메리즘이라고도 합니다. 프루킨의 현상과 박명시가 있는데요. 프루킨의 현상은 암수능이 될 때 파랑과 빨강의 명독 차이가 생기는 현상을 말합니다. 빛이 강할 때는 장파장의 빛이, 빛이 약할 때는 단파장의 빛의 감도가 좋아지기 때문에 나타나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어두운 곳에서는 빨강보다 파랑이 밝게 보이게 됩니다. 그 이유는 어두울 때는 빛이 약하기 때문에 단파장의 빛의 감도가 좋아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상표시 등도 어두운 곳에서 잘 보일 수 있도록 초록색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프루킨의와 관련해서 박명시가 있는데요. 이 박명시는 명소시와 암소시의 중간 무렵에 추상체와 간상체, 즉 시각에서 색상을 인식하는 원추세포와 또 명암을 구분하는 간상체가 동시에 활동해서 물체상이 흐릿하게 나타나는 시각 상태를 의미합니다. 이때는 최대 시감도가 507에서 555나노미터 사이가 되는 때를 말하는데요. 박명실 때에 프루킨의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네, 지금까지 색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포인트 7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